자,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상담,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LD아파트입니다. 매도를 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전망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LD범계마을아파트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안양에서도 어디 쪽에 있는가 보아하니까 아, 범계랑 멀지 않구나. 범계역이랑 좀 가까운 곳에 있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자, 범계역은 어쨌든 평총역과 바로 한정거장에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평촌, 범계 라인에서의 귀인학군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범계역 주변에서 범계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든가 우성 성경이 뭔가 리모델링 된다라든가 온천이 달라진다라든가 남쪽으로 트리지아가 들어간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앞에 있는 애들은 뭐 앞에 델태로 개발을 한다 치고 그래서 이 트리지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격이 한 30평대 라인 자체가 한 8억 정도 간단 말이에요. 한 8, 9억 정도. 그럼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여기에 이제 껴있잖아요. 시청자님은 약 한 100세대 정도 돼서 1999년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엇비슷한 평액대가 한 4, 5억대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피가 붙은 상황인데 뭐 피가 뭐 3억이 붙었다, 4억이 붙었다, 2억이 붙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거래가 어쨌든 뭐 활발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트리지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다 보니까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뭐 오를 여지가 있지 떨어질 여지는 없다. 다만 빠르게 올라갈 수는 없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왜? 옆에 거는 막 피 왕창 붙어서 뭐 왕창 오르고 막 그런데 막 내 건 안 오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을 수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뭐 위에 아래 이런 개발을 통해서 달라지는 신축에 의해서 아 중간에 껴있으니까 평균의 법칙에 의해서 좀 소소하게는 좀 오를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맞다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고 저처럼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평대 계시던 분이 20평대로 가거나 10평대로 가기는 어려우시다 보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변개역에 가까운 곳에 90년대 초중반에 있는 아파트로 이전을 아니면 평촌 뭐 세경이라든가 초원이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좀 드린다면 내가 길게 보신다면 보유하시고 그럼 내가 빨리빨리 해서 좀 빠르게 좀 내가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좀 호재에 있어서 좀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좀 나오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